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이 아홉 번째 수업 한껑입니다. 한껑의 수법은 뇌도를 하나 희생해서 상대방 바둑 돌을 잡는 기술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백 두 점을 잡아야지만 이 흙 네 점이 살아갈 수 있죠. 그러면 이 돌을 잡으려면 활로는 두 개가 있는데요. 이곳에 단수치면 백은 연결해 가버립니다. 1로 단수치면 백이 2로 연결해 가버리죠. 그러면 이 백이 살아가면서 흙이 죽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점을 잡기 위해서는 이곳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쓰이는 수법이 한껑의 수법입니다. 바로 이곳에 돌을 하나 희생시키고요. 그럼 백은 흙 1위를 잡겠죠. 그러면 흙 3으로 이 백을 잡으시면 흙은 다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백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 두 점을 잡기 위해서는 활로가 두 곳이지만 이곳을 단수친다면 백은 연결해서 안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곳 돌을 하나 희생시켜서 백이 이 돌을 따먹게 한 다음에 다시 흙이 잡는 기술이 바로 한격입니다. 지금도 이 백 두 점을 잡아야 되겠죠. 이제는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곳에 단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백 세 점을 잡으려면 어딜까요. 그렇죠. 이곳에 집어넣으면 백이 따먹지만 다시 따먹게 되겠죠. 이 백 네 점도 잡으려면 한격은 이곳이겠죠. 이곳에 넣으면 백이 여기를 따더라도 다시 잡으면 되겠습니다. 백 네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곳이죠. 이곳에 두면 한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백 네 점입니다. 이 백 네 점을 한격의 수법으로 잡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곳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으면 백이 따면 다시 따면 되겠습니다. 다섯 점을 한격으로 잡으려면요. 이곳. 네 돌을 분명히 희생시킵니다. 그렇지만 이 돌 하나로 인해서 이 백 다섯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백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을 잡는 방법 바로 이곳이겠죠. 한격 이곳입니다. 지금도 이 백을 다 잡아야 하는데요. 이건 한번 볼까요. 이 네 점을 잡아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백이 연결하고 나면 이 흙 두 점이 죽어버리죠. 그렇다면 이 흙 두 점도 살려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백이 네 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집어넣으면 백이 따먹겠죠. 2로 잡으면 그때 이곳에 둬서 3으로 이 돌을 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격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집어넣으면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집어넣으면 한격입니다. 이 문제도 이 백 여섯 점을 잡아야 이 흙이 살아가는 모양이죠. 그렇다면 단수를 쳐서는 안되고요. 바로 이곳에 집어넣어서 내 돌을 따먹혀주는 것이 한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백 네 점도 잡는 방법이 보이시나요. 이 돌을 잡아야지만 흙 네 점이 살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지금도 세 점을 잡으려면 바로 여기를 두시면 되겠죠. 그럼 따면 다시 따면 되니까요. 세 점도 잡을 수 있죠.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면 한 점은 잡아먹히지만 다시 내가 이 백 세 점을 가져올 수 있겠죠. 지금도 한격 이곳입니다. 한격의 수법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니까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백 세 점의 한격 바로 이곳이죠. 여기에 집어넣으면 따야겠죠.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백 요 점을 백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점을 잡는 방법은 바로 이곳. 한격 이곳입니다. 그렇죠. 잡겠죠. 그때 이곳을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한격이겠죠. 단수 따면 다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두 점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따면 이 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백 네 점. 여기 두면 되죠. 여기 단수 치면 잡겠죠. 그렇지만 이 다섯 점을 흙이 잡을 수 있으니까 한격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도 백 다섯 점이죠. 다섯 점을 잡는 방법은 바로 이곳에 단수 치면 이로 한 점은 분명히 희생되었습니다. 흙돌이. 그렇지만 흙이 다시 이 돌을 따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세 점을 한격으로 잡아야 되겠죠. 한 점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곳에 단수 그러면 이곳에 이렇게 하면 지금 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면 잡으면 되겠죠. 지금도 백 네 점을 한격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단수 치면 되겠죠. 잡으면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격. 그렇죠. 이것도 이곳에 두면 되겠죠. 한격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한격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격 수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자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